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기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. 주기함수는 뭐냐면 사인, 코사인, 삼각함수를 사인, 코사인 이런 것들을 삼각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함수들의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봅시다. 뭐 알고는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이게 또 대학에서는 삼각함수 다 배우고 왔죠. 애가 막 써먹게 써먹는데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삼각함수를 또 보겠습니다. 우선은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라고 해서 여기 정의를 한번 적겠습니다. 정의. 글씨가 안 이쁘게 나오네. 정의. 정의는 뭐냐면 주기함수라는 것은 어떤 뭐냐면 지금 제가 적길 x 플러스 t 이퀄 fx입니다. 그러니까 t라는 구간 동안 t가 지난 흘러간 뒤에도 x가 t만큼을 더했는데도 자기 자신 그대로더라구요. 그러니까 또